그대 맘깡을 따라서 멀리 가고 싶은 거 보고 있는 내 마음도 멀리 가고 싶네 가지는 눈 속에도 그대 눈물 보이는 거 그대 눈물 벌면서 나는 아직 텅텅하네 그대 맘깡을 따라서 멀리 가고 있는 곳 보고 있는 내 마음도 멀리 가고 있네 그대 홀로 남겨진 경비 주차장 같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내 맘 그대 맘사 우리의 aquesta 불법에onst words 한글자막 by 한효주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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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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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아하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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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리 작아요! 아아! 아니 작아요! 기타 소리 작아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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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안 해보죠! 기타가 부족해! 그래서... 오늘 여름이 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기를 들려드릴게요. 모기 조심하시고 모기를 들려드릴게요. 모기 조심하시고 모기 조심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식이 쉽고 사람들 눈에 이야기를 하고 지루했던 지루길을 견해보고 눈뜩 스쳐간 잠깐의 그 생각이 그래 오늘 까만 하늘을 올려봤나요 잠깐 바람을 이어서 앉아서 그냥 바람을 이어주세요 진짜 웃겨있네 진짜 웃겨있네 내 기억이 바라며 남겨서 보이며 내 떼 날아가 앉아서 내 기억이 바라며 남겨 먹이며 내 기억이 바라며 남겨 먹이며 내 기억이 바라며 남겨 먹이며anner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여름 우리를 풀어도 네네 눈물이 비린뜻게든 안 커 함부로도 할 수 없는 사실이기 싫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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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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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깨발하는 얼음 올려봤나요 창가에 바람 누구도 앉아서 저 위반에게 자꾸 흘러지는 전이오고 흘러져 있는 날처럼 흘러내면 기억에 기억이 바람을 날려가 버리고 기억이 바람을 날려가 버리고 더 기억이 바람을 날려가 버리고 더 기억이 바람을 날려가 버리고 기억이 바람이 날려가 버리고 더 기억이 바람을 날려가 버리고 시작! 송선이afterz 아하하하하 아하핰 너무 좋네요 형님 지나가네 네 이어폰 안 끼는 게 아 네, 그게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폰 낀 거 있어 이어폰 낀 사람한테 왜 네? 네? 아, 개 웃겨 오늘 그가타 이렇게 극동화차 타이어 지금 버스킹하는데 많이 자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극동화차 타이어 가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인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에게도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좋은 기억이 냈으면 좋겠고 우리 또 만나요 오늘은 피가 나면 참 다행이네요 비 냄새 들려드릴게요 뭐지? 여기가 왜 이렇게 비 냄새? 아, 비 냄새라고? 뭐지? 아니, 그래 제인만 보인다 해,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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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지 할 시기에 너무 멀어있어 예술의 언젠가 계속 캐슬지게 어차피 있어 넌 기분도 참여 참여 다와야겠지 너도 믿어버려 너도 소리도 참여 기다려 주위에 어느 한 곡이나 가고 기간 빛난 새야맞은 다소게도 여쭙기 다음은 워이! 웨이 x3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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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게래 이젠 제가 나를 보내줘서 언젠가 어디선가 만날 수 있게래 이젠 제가 날 온 거 같아 언젠가 어디선가 만날 수 있게래 이젠 제가 날 온 거 같아 나 머리 줄였대 아니, 벌써 저는 목 내 무력이 다 있네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불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커버를 잘 못하는 밴드인데 오늘을 위해서 한번 커버를 준비했습니다 제발 제발 여러분들 즐거움을 위해서 저희가 좀 다른 편곡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덕도로 로망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코덕도로 로망스를 해보겠습니다 오마이터 오, 오! 베이베 베이베 여기도 마지막 베이비에요 베이베 panda 베이베 조금만 조금만 더 빠르게 잠을 열어 예이 기춰봐 우리는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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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껏 고시길 아름다운 돈이 담았다 웃어도 알옵도 이로 잠을 열어 조금만 쳐 봐 우리 미소 우리 미소 우리 미소 하하하하하 아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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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로 나요 다같은 시간 아하 아하하하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 이렇게 모르겠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면서도 어 언제 사과드리지 하하하하 그 수프는 못했잖아요. 아 그니까 이게 마지막에 개가 지지면서 정신이 빨려가지고 하하하하 그 Mai 하하 하 아 sele 마지막을 해야 되니까 그니까 쉬는덩이부터 거기까지 해보자 마지막 삽이로 해야 되니까 마지막 삽이로 해야 되니까 마지막 삽이로 해야 되니까 마지막 삽이로 해야 되니까 장을 열어 장을 열어 우리를 향상으로 달랫다 장가운 날씨 장가운 날씨 장을 열어 저희는 재밌으니까 저희 노래도 ctoral 분also 언제 까지나 아아 오!! 우와아아아아 와아 슬램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2. 2. 2. 3. 4. 4. 5. 5. 5. 6. 5. 6. 6. 7. 8. 9. 10. 11. 11. 11. 12. 12. 12. 14. 15.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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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아래의 존재장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은 다시 못떠지 우리 아래의 비율은 우리 아래의 비율이 우리 아래의 상태를 바라네 다시 한번 늘 끼고 싶네 여기 아래의 바다리 우리 아래의 여유가 내는 너와의 어리의 한 입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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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영어라서 좀 힘들죠. 하지만 여기는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왠지 내 오른쪽만 걸리는 것 같다. 왼쪽도 가보자. 날씨 좋다. 왼쪽도 가보자. 다칠 수 있고.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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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김지환으로 그렇게 보니까 너무 쑥스러워.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부르는 것 같아 야 김지환 이렇게 부르지 제임이 해줘야 제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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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정말 제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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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날 할 건데 또 해 주세요 다시 이럴수록 좋아요 연습 와 다들 착하다 도와줄 거죠? 시켰으면 돼야지 도와줘요 제임이 제임이 왜 이렇게 다들 알아? 제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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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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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면목중학교 하는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방금 고양이만 있네요 아 고양이만 들려드렸고요 저희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이긴... 지금 시간대 들어보신 거예요? 지금 4시 49분입니다 그... 저희... 마지막 곡 노래는... 오늘 세트는 적었는데 전혀 세트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뭐 혹시라도 이렇게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신지 아무것도... 장아! 이렇게 목이 너무... 앞... 지금 될까 모르겠네 암이 깊었네 아... 그냥 할게요 안 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불러드릴게요 기타로 셔프시켰 암진 civil 마세 tylko worker 페 Ess 태 gonna auch 아니고 아니고 options 그 доступ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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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않고 사라져만 더 나의 기억은 이제 저는 그만하고 싶어 가까운 곳으로 대단히는 내 모습을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을 이제 저는 그만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아아 아아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흔들리는 나무 위로 무거워진 생각들어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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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않고 사라져간 더 나의 기억엔 이제 더는 그만하고 싶어 더 나의 기억은 더 나의 기억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극동화샷 타이거즈였고요 여러분 만나뵙게 되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후부터요 저희 온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극동화샷 타이거즈 그리고 라요 퀴즈의 김지환이 함께했습니다 온라인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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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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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부터 지금 딱 지금 비가 오면 좋겠네요 오늘은 비가 더 좋을 것 같다 들려드릴게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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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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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